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자 오늘 그리드모드 할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드모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대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장판에 9분동안 그리드모드 있는데 개스리기 아이템 나와서 개빡쳐도 그냥 돌렸습니다 어! 좋아! 이제야 좋은 아이템 나오네요 자 가자 에이씨 자 공속 아이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공속 아이템 야 진짜 공속 아이템 좋다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공속 아이템이 최고 최고 짱짱이야 그렇지 오케이 감쪽같아요 모독님 감사합니다 흠 감사합니다 티가 안나게 해야되죠 좋았어 이 저 아이템이 눈에다 이수지게 꽂아갖고 피눈물이 나는거에요 원래 아이젝에서 데미지가 높은거 판단하는 것은 눈물 크기야 눈물 색깔인데 이거는 그냥 데미지 변화 없습니다 그냥 피맛 피눈물만 나는거죠 자 죽어라 야 지금 좋은데 되게 데미지가 낮아져 데미지가 낮아져 또 공속이 빠르면 진짜 2인분을 합니다 나 스테이크 2인분 먹고싶다 아휴 야 근데 아웃백 스테이크도 나만 맛이 없냐 그니까 스테이크 자체의 맛은 그냥 어딜가도 똑같은거 같애 짠맛 강한맛 그냥 고기인데 살짝 짠맛 있는거 고기 맛이 그런건가 자 여태 진짜 아웃백에 있는 스테이크 먹다가 진짜 어디가 있어요 파스타가 유명한 집인데 스테이크 있길래 시켰는데 거기 스테이크 맛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스테이크 맛이구나 싶었죠 님이 원래 입이 싸구리에요 야 아웃백 얼마나 비싼데 시앙놈새끼들아 아웃백이 얼마나 비싼데 뭔 쌈입이야 좋아 오케이 저 잡았어 아까도 실수 안해야지 이렇게 빨라 야 아 캡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잊지말고 하나 더 그렇지 야 거의 일터왕은 얘 확정인가봐 얘 우와 반달았어 체력 우와 반달은 실망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눌렀다 꺄얏 아하 060 뭔가 준빈돼 자 060 먹어주고 일단 돈 먹어준 다음에 일단 갑니다 안녕하세얀 자 고민됩니다 일단은 이건 뭐 체력업이랑 공속업이야 이건 꼭 먹어줘야되요 아 이 15원짜리도 꼭 먹어줘야되는데 아이씨 여기서 막 돈 나오는거 아니야 여기서 막 돈 나오는거 아니야 돈 나오는거 아니야 돈 나오는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여기도 안갈수가 아 헌역이 있으면 좋을텐데 아아 BF 먹어야되긴 하는데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내려가보자구요 일단은 진짜 혹시 여기서 막 돈이 막 떨어질수도 있어 큰일났네요 아 아니야 BVP 보딜전지 두배 아닌데 아 아닌데 황금방 갑시다 황금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흡혈 야허 신난다 무려 흡혈이라니 흡혈이라니 데헷 정말 무시무시한 굉장한 아이템 허허허헤э 가자 일단 갈거 바로 황금방 열어버리자 가자 뭘 다시해 애들아 ake 이해 Vlad 아 코스터베이비 아 뚜레기 고스트 베이비를 할까 다이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이스 쓰레기입니다 추천 괜찮은데 내일 할게요 그거 쓸 시간에 쓰면 됐을텐데요 저기요 그거 쓸 시간에 클릭 한 번 하면 됐어요 추천 한 번 누르는데 솔직히 모바일분들은 클릭 두 번이고 PC분들은 클릭 한 번인데 타자 칠 때 몇 번 쳤습니까? 그거 쳤으면 솔직히 한 20번 추천했어요 좋아 연사가 좋아 역시 연사가 좋아 참고로 새로운 캐릭터 그거에요 그리드 모드에 최종 보스 울트라 그리드 잡으면 울트라 그리드 상점 코인 거기에 250원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250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999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리드 모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모드 오케이 떨어져서 잡아야됩니다 좋았어 나오라 야 공속 오르니까 쩔지 얘들아 공속이 최고인 것이요 그렇지 아 태가리 쌈 싸먹어 주지 자 컴온 태가리 스파클링 해주겠어 저 이 비드먹재기 같은 새끼 비드먹재기 뭔소리야 자 컴온 하나 더 주세요 어 비에이프가 더 좋아 어헉 어 내가 판단 잘못했어 살 수 있는줄 알았어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 이거 이거 이거야 지나갑니다 söz단 해주나 그렇지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연 좋아 개빡치네요 이게 방한번 지나가면 안나오거든요 이게 완전 그리드용 캐릭터에요 리리스가 잡았어! 야 밑단계 나와! 우와! 야 이게 이렇게 막 바뀌냐 이게 네 본체는 눈물 막아져있죠 우와 방금 움직였어 뭐지? 돌아가잖아 자 일단 사줍시다 테크 5 일정확률로 잠깐만 레이저가 안나오네 레이저가 나와야되는데 레이저는 정수리에서 나가 정수리 괜찮아 여기서 개 무시무시한 아이템 어? 배꼽이잖아 아 이 방에서 배꼽하나? 어 알았다 어 콩소갑이야 좋아 뭐 아직 꾸기야 야 일단 이거 고스트베이비 먹고 갑시다 고배도 어? 막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갑시다 잘 보면 이마도 막힘 에이 낙지다 내려갑시다! 아니요 저는 포기하려나 여러분들 저는 포기할 줄 모르는 17세 소녀에요 헤헤헤헤 오빠 오빠를 위해서 내가 조심합시다 자 일단은 으아 자 밑에 흰밤 부터 갈게 흰밤 데밍! 아 차려가! 오케 좋았어 런치! 간다! 좋아 좋아 공소갑 좋았어 바로 이거야 데미지는 낮지만 공소갑 난 이거로 승부한다 슈벙! 어어 두 개마다 괜찮아 씨벙! 어어 자 오케~~ 피흡이었다!! 봤냐? 이겨봐로 피흡이자 이게 피읡이오 인마 내가 아까 무시무시한 아이템이라고 했지? 좋아 나가면 안돼 무조건 여기서 계속해야돼 좋아사 아주 쉬운일 생긴다 새어 apenas 네스트 네스트 뿜였뿜였뿜 인청한 뿜야 뿜였뿜 Their 저밤냉게로 새끼 너의 진짜 보스를 보여줬 좋아 얘는 무조건 위해서 터야돼 위에서 위에서 쟤는 얘는 절대적으로 위에서 쳐야돼 위에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조심해야돼 무조건 위에서 위에서 얘는 즉 얘는 혈소포가 즉시 즉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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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뭐야 눈 뭐야!! 어! 잡았다! 뭐야 아씨 대가리 뒤질라고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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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구피 옷걸이 이래서 샀지 으허허허허... 하허허허허엉 으허허 안녕하akedaeon 사라사수입니다 야 일단은 아하야야 하하야야야 이렇게 살아가고 석당 사긴 샀는데 아아이 일단 이거 사서 열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 돼! 으어ㅏ아아ㅏ아아아!!!! 으어어!!! 으어 으이호 흐허허 공적 쩔어서 개쩔어 야 잠깐만 일단 이거를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일단 내려가 어어 야 맞다 이거 돌릴수도 있지 맞다 야 야 무한돌리기가 가능하잖아 야 개좋은데? 돌리는게 없네 근데 일단 일단은 여기서 포기합시다 어? 아 일단 워치 못가잖아 일단 돈 내려가서 없다 다음 맵에 가자 다음 맵에 갑시다 야 좋아 다음 맵 다크니스네요 이때 쓸데없는거 돌릴수있다 자 일단은 오케이 문제는 플레이예요 뭔소리야 야 일단 이거 지금 뭐 주죠 여러분들 이거? 미스터리큐브? 아 미스터큐브 뭐야 그냥 돌립시다 흡 자 오쓰 뭐야 쓰레기들 밖에 없잖아 오 간 뭐야 이거 이것도 뭐야 간 뭔 소돌리기다 야 간은 백퍼센트 아니냐? 좋아 또 돌려 데미 데미 오세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미래로 먹으면 이득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나와라 참고로 구토재좀 씁니다 여러분들 저 구토재좀 써요 좋아쓰 흐어어엇 흐어엇 흐어엇 뭐야 또 있잖아 아 아 안보여 야 화면이 어둡고 애들 몬스터도 빨개갖고 배경도 빨개서 안보여 야 어? 아 야 뭐야 어 어 개빡쳐 으어어어 아 어 좋아 어 야 침착해 침착해 이거 침착해야돼 알지? 와 구토재 아 이게 이게 얘들이 안보여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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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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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지막 마지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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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되 안되 오케이 아 좋아 아 위기 자율 극복했스 아 위기 자율 극복했스 으어어 영~~청난 위기 어 어어 잠만 유다그린저 낼래 좋아 유다그린저 먹어주고 자 일단 가보자고요 돈이 많이 없긴 한데 유다그린저 아 유다그린저 아 맞아 유가 유다그린저 아니잖아 이거 뭐야 뒤집힌거 일단 체력먹어 아 데미저 데미저 오스텍 공성업 아 너무너무 많이 먹었다 아 나 너무 많이 먹었다 아 공적풀인거 같은데 그죠 뭐 나쁘진 않잖아 내려갑시다 안녕하세연 뭐야 꺼져 뭐야 꺼지라고 아 이게 그건가 내 내 내 내 내 내 아 뭐야 나잖아 흐흐 구불대는거 내 친구잖아 자 일단 위하트 먹어주고 오케이 갑시다 몬스터들하고 계속 오셨네 아유 자 사원 어 이게 생기네 계속 맵이 어두워서 안보이죠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 뭐야 오? 둘다 신템이네요 둘다 신템 오른쪽이 오른쪽이 뭐더라 왼쪽은 뭐지 왼쪽은 모르겠어요 오른쪽이 뭐더라 오른쪽은 쓰레기에요 맞아요 오른쪽이 안좋잖아요 오른쪽 안좋아요 솔직히 왼쪽 거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저쪽 저 뭐라고? 어쩌고 어쩌고? 뭐 달라진건 없네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돈 먹어주고 오케이 데미지 괜찮네 아 여기에 그거 있는거 아냐 색돌 맵이 어두워서 구분이 되게 힘들어요 오케이 다크니스 없겠지? 아 됐다 이제 눈이 좀 괜찮네 아아 야 쏘라트 내놔 쏘라트 내놔라구 내놔라구 미친 어떻게 하나 다주냐 자 일단 오오오 챔피언 벨트 엥 이렇게 뺏는거 아니냐? 히히힛 히히힛 일단 데미적을 먹을까요? 쏘...소라도 주는데 일단 가玛 Sü৹ 안녕하세요 백구 biased 허옹 하... 무조건 반피 올 수 탁 방금 돈이긴 했지만 야 이게 더 좋지 아놀이 방금 돈잉 ikke дом이 ascend 이게 더 좋지 아 좋아야 아아아아아아 하나 더 있냐? 맞으라! 맞아아악 좋아 100к 먹었으니까 무조건 깼다 무조건 100 받겠다 오케이 뭐야 애들 왜 이렇게 쇠기 추구장창 칙칙해! 에? 왜 이렇게 충칙칙하냐고 빠리 잡아 오케이 야 뭐가 우리 팀이고 뭐가 저기야 구분이 안돼 이렇게 잡아주고 좋아 데미지 개쩔어 데미지 완전 쩌는데 지금? 맞추는게 좀 문제긴 한데 야 내가 너랑 퐁당퐁당 질해도 내가 너 이겨 임마 어디서 하쳤넘 퐁당퐁당 질이야 이 건방진 새끼 노무 새끼야 그렇지 덴버거 지고 컴온 에잇머냐 에잇머냐 너 보스 맞냐 야 개쎄어 진짜 좋아 야 방아강 먹으면 게임 아 뭐야 그게 아니고 구트제 먹으면 게임 끝났다던메 더이상 트롤팀 아니야? 이거를 잘 다루면 좋은거지 야 그게있더라 포켓몬스터에서도 어? 그게뭐야 리자몽도 되게 좋은데 리자몽은 말 안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컨트롤하는 여러분들 제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더 좋은거죠 어 죽어대! 오케이 안녕갈대요 어허! 데미지업 갑시다 뭐 뭐할까 일단 먹읍시다 데미지업 해주고 오! 야 이거 먹으면 더 좋은거 아니야 수녀? 에잇 방아강 노려요 흠 이거는 뭐지 방아강을 수녀 일단 이득이죠 수녀 일단 돌립시다 야 쟤 이거 방아강 축 돌리면 이득이잖아 이거 데미지업 아 일단 먹어 에이 와일비버 아유 먹지마 돌려 넙 오오 해골대가 넙 어 PDA 좋은데 넙 어 쏘 아 뭐야 아 얘 터지네 아 무한으로 돌리는 게 또 아닌 같다 아이씨 일단 얌 얘 터지네요 이게 일단 이거 아 아껴 아깝네요 이거 업데이트 됐나봐 데미지업 와 스티븐 진짜 진짜 안 나오는건데 나와주네 스티븐이 뭐야 내려갑니다 아디오스 자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추천스럽게 올 수 있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 동영상 보고있는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정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뭐 쓰레기들 밖에 없잖아 돌려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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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시다 돌려야진 왜 안돌려져 어 데미지 오 야 이거 데미지 뜨는거야 스파이더 모드 와 좋은건데 아싸 어 저 좋은거네 아 일단은 담배라 이게 체력이랑 데미지가 뜹니다 오우 데미지 뭐야 데미지 700 야 미쳤는데 데미지가 700이 뜨네 얘네들은 데미지가 50 50이네 일단은 먹고 씁시다 오케이 쟤네가 데미지가 100이야 왜이렇게 세 야 이대로 허시가도 진짜 좋을텐데 아 허시 고정 데미지라는데 진짠가요 허시 들어가는 데미지가 고정이래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네 진짠가 어딨어 여기 아잇 숨어있어 수줍게 이렇게 수줍어해 잠깐만 어우 야 너무 나 너무 맞는데 이거 오케이 고정이 아니라 제안이요 아 일정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구나 그럼 뭐 공속 아이템이 짱짱이겠네 오케이 야 엄청 아무와 하하 최 sore 어디에여 로봇거개 로보급이 늘어나네 로보급이 더 projections 나와주세요 이거 100벗겟다 이거 100벗겟다 진짜 아이고 좋다 대가루 내밀어라 탓에 아 맞았잖아 나 원래 이런 놈 아닌데 알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아 오씨 이 족수 뭐야 아 불결해 아이 불결해 이 족수 좋았어 오른쪽 갑시다 뭘까 안녕히 계세요 자 돈 먹어주고 뭐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 솔직히 이거 먹을까요 7원짜리 그래 먹어 왜 안먹을라고 해 먹어 그 다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롤 너너너넣 입으로 뭐 이따 쓰레기 필요없습니다 롤롤 방화강 최고인데 방화강 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졌다 아이구야 어? 이거 3월짜리 그거잖아 이거 이거 아무거나 살 수 있는거 이러면 완전 이득이잖아 그냥 사진 이렇게 먹자구요 뭐 돌릴 수 있는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깁시다 바로 내려가 그냥 조지러 가자 아 공양갔네 여기 안녕하세요 오! 심대다! 여기서 자면 체력 회복시켜주잖아 이거 뭐야 왜 앉아지지? 안 부서지네 아 풀 필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도 얘가 인간이 나태하지가 않네 자 일단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체력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아 가기전에 뽀개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이면 내려갑시다 오케이 좋아! 연락 왔다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선풀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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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뭐야! 자 이제 가볼까 가자! 보드! 얘가 허쉬 얘가 허쉬가 아니고 울트라 개친구입니다 우리 울트라 우리 울트라 친구 울트라 그리드 이거 뽀개줘야되요 안그럼 얘가 들어가서 체력 회복합니다 개빡치는 씹새끼죠 어 돈 쪘는데 뭐야 들어가지마! 근데 일단 이게 진짜 여기서 약간 아쉬운게 뭐 패턴마다 스페이스바 클릭 그런게 아니어서 올라가는 게이지가 올라가는게 아니어서 진짜 기본 스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 이러면 여기서 뭐 얘들이 몬스터 나오죠 뭐 일단 조심조심 일단 한대 맞거나 한대 맞아야될거같애 일부러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한대 써주고 또 써 또 써주고 오케이 야 배터리 존나많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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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적절하게 깬거같으 적절하게 깬거같습니다 깼다깼다깼다 좋아좋아좋아 야 여기여기여기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오른쪽에 한번 써주고 그렇지 또 써서안 좋아 야 개좋네 배터리 계속 무한리필이야 배터리 누워피 야 요즘 연어도 무한리필인데 배터리도 무한리필이 좋았어 이쪽이 뭐여라 집중폭력한다 내 장군님 집중폭력 집중폭력 걱정많아 어머 hoch 미친놈 개쩔어 와아 그러치 흐하하하하하 계속 쏘라! 잡았다! 흐하하하하하하하 참고로 야 어딨냐 그리드 여기 여기 있죠 여러분 이 그리드에 돈을 250원인가? 어? 테이블2? everything is terrible 아무튼 여기에 돈을 250원인가 999원을 넣으면 신규 캐릭터 뭐죠 이름이? 아무튼 뭐 나온다고 하네요 990 250 봐봐 왼쪽 보면 3% 이제 3% 이제 3% 넣었어 아 이제 3%라고? 언제 넣어? 아 키퍼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왜 나온거야 250개는 왜 나온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튼 적절하게 이게 겠네요 쇽 아주 적절하게 깨어버렸죠 자 추천나 즐겁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38주년 보고있네 추천된 300개입니다 설사 안 부서져요 아 터지는 확률이에요 시... 시... 싱갓 으헷 어헷 잠시만요 그리도 못 깼네요 아 시시해 아이 정말 시시해 심심하면 깨는게 그리도 못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라고요? 아 미안해요 자 이제 또 번개적인 게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아멘